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러 우리 상무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영상통화를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요. 분위기는 화기했다고 하는데요. 공동선언 같은 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들으셨거든요. 네. 당초부터 백악관에서 이번에 회담에는 원래 없다고 했었죠.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당초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접하기는 어렵고 뉴스에 나온 것만 이렇게 접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로 갈등은 봉합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든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조금은 그냥 3월 알래스카 고위크 배단 당시보다는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나마 나아. 아니 제가 외신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가면서 우리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 야. 그거는 막아보자.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가는 거지 공동성명서 이런 거 기대하지 마.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어요. 딱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역의 위안화 환율 오늘 장중후로 초반에는 사실은 위안화가 강세가 됐죠. 그래서 지금 한 7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위안 달러 자체가 떨어져서 위안화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나올 때 지금 시각에서 보면 딱 전일 수준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네 이런 반응 아무것도 없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쇼크도 없었고 서프라이즈도 없었다라는 정도라고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외신 반응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돼도 갈등은 피한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뭔가 첫 발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이런 말씀하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정상이 바이든 이전에 사실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만나서 되게 친분이 있었다라고 원래 친하다고 네.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전화통화는 두 번 한 것 같고 화상으로 이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여하튼 서로의 입장을 사실은 견제하는 사항에서 뭐 그냥 어떻게 서로가 요새 서로 간에 힘드니까 조금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갈등 이러한 것들을 좀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더 나가지 않는 쪽에서 뭔가 좀 방향성을 모색해보자 라는 정도의 합의 정도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자들을 보셨잖아요. 아니 서로 힘드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데 왜 힘든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 준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사실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중 1차 무역 합의 저거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 지금 데드라인이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지금 중국 측 이행률을 보게 되면 한 60% 정도밖에 이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현 상황에 봐서는 중국 측이 이행 못할 게 이제 불을 보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너희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나서야 되는 어떤 이러한 사항들이고 또 시드니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육중전회를 통해서 역사결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덩샤워핑 또 마오쩍 등 대열에 사실 좀 올라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은 사항들이고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사항들인데 사실은 이거를 결국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은 지금 나온 사항들은 없는 사항들이고 해서 양측이 사실은 조금 한쪽은 제재를 해야 되고 한쪽은 그 제재에 대해서 뭔가 또 맞대응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사항이 서로 양측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제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하고 비교해서 같은 기간을 그려놨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 사태의 철군을 기점,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을 했고 최근에 버지니아주 선고에서 주지사 선고에서도 공화당이 패한 이러한 사항에다가 거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악재가 하나 더 겁친 게 가소린 가격의 상승입니다. 사실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네리를 비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견주한데 단 하나 안 좋은 지표가 미국의 소비지수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발표됐는데 급락을 했는데 미국이 가소린 가격 자체가 갤런당 3불을 넘어서게 되면 항상 보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보통은 몇 불이 일반적인가요? 낮으면 1불에서 1불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3불 내를 넘어서게 되면 이 소비 심리 자체가 급격히 위축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항상 어김없이 발톱니까 미국은 이 가소린 가격에 대해서 일반 대중의 심리가 상당히 아주 즉각적으로 나오는 어떤 과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임금 생활제가 대부분의 어떤 미국의 일반적인 상황들이고 집세 내고 또 주유하고 나머지 돈을 갖고 대부분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가소린 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비 쪽에서 심리가 악화되는 어떤 그러한 과거의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3불이라는 3달러라는 게 항상 보면 미국 소비 심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인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3.5불 정도 갤런당은 3.5불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이 더 폭발한 거죠. 최근에 더구나 이제 백신 접종을 상당 부분 독려를 하면서 이제 뭔가 코로나를 잡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거기에 이제 가소린 가격마저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추락하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민신 위반을 가지고 중요한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여기에 사실은 또 이제 인프레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거를 결국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백신 맞추고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가는 게 이제 가장 1차적인 목표였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대중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자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에너지 가격 자체를 이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좀 전략 비축률을 풀까 말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아까 말씀 1차 무역 합의를 중국이 이행을 못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여기서 더 뭔가 제재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이유 자체가 자칫 이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사실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정황상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좀 지지율도 좀 쉽지 않고 앞으로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즌빙 주석은 한 번 더 이제 연임을 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오늘 회담 자체가 굳이 이제 서로의 입장을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지 아니요. 그거는 제 손형을 지금 중국 사항 아까 윤지호 센터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지금 경기 사항 자체가 중국은 제 판단으로 스테이크 프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야 1%대라고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지금 13%고 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수치를 받아 봤고 지금 성장률도 지금 10월달 지표가 조금 좋았긴 했지만 지금 주택 경기 어떻게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보시면 그렇지만 지금 10월달 지표가 예상과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서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좀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문제는 주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지금 전월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사실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 경기 성장률이 사실은 4분기에 더 안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그러면 4분기에 4% 전년 동기기 4%가 나온다 라고 하면 사실상 침체로 봐야겠죠. 잠재 성장률보다도 못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안 나오는 상. 그런데 이걸 지금 타개할 수 있느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양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돈을 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 경기 이러한 것들을 부양을 하려고 하면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cgb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내려오면서 이런 집가가 만적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미중 갈등 문제가 더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항이 더 뭔가 중국을 압박 하고 싶은데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세를 더 올려다가는 이거는 인플레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맞대응 하자니 지금 중국 경기 사항 자체 아무리 집권 상기를 토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내년 가을 가서 확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도 사실은 . 중국이야 뭐 크게 없다고 하지만 민심이 사실은 뭔가 돌변했을 때 사항은 항상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럴 때가 딱 사실 보면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거든요. 시진핑이 육중전에서 거의 확정됐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양쪽 에서 봤을 때 지금 갈등 문제 자체가 더 확산되는 걸 사실은 반길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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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그나마 하나 이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핫한 뜨거운 감자가 사실 대만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이든이 그래도 알아서 해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번 회담 자체가 여하튼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좀 뭔가 참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만이 여전히 핵심 어떤 뭐 tsmc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만을 그렇다고 중국에 넘겨주는 이러한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의 독립까지 지지하는 이러한 쪽의 입장까지는 가지 않는 이러한 쪽에서 약간은 좀 타협을 본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회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쪽에 총평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하튼 숨통은 털어놨으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뭐 이제 밑에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좀 문제를 좀 풀어가는 뭐 이 정도의 수순이라고 보면 조금은 뭐 시장이 기대도 안 했지만 뭐 결과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쪽에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위아나 얘기도 좀 해 줬지만 시장의 가격 변수가 변하는 걸 보면 기대도 안 했는데 뭐 그냥 뭐 최악은 아니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사실은 뭐 별다른 반응은 뭐 좀 왔다 갔다 했긴 했지만 거의 이제 보아권으로 사실은 좀 끝났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오늘 외국인이 최근 며칠 가 좀 사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좀 중요한 좀 시점에 온 거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식 비중을 제가 그려놓은 차트인데 사실 지금 이게 보면 16년 초 이후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년이라는 게 15년 말 16년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중국 신용위기가 있었던 당시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만약 정말 양측이 또 지난 3월처럼 뭐 으르렁대면서 싸웠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여기서 더 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였는데 여하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뭐 더 사게 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매도를 조금은 이제 어떻거나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은 사실은 온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뭐 외국인이 더 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트리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분율로 보니까 진짜 많이 빠졌네요. 미중 정상회담 오늘 이제 오늘 당장 나온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약간은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좀 이후에 좀 관련 정보나 그 결과에 대한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나요 과거에?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담 내용이 이제 슬슬 알려지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무역 합의가 여하튼 사실 12월 말 데드라이너로 있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듭은 짓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난 14일 말 앨런 재무장관이 cbs 인터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무역 대표부부에서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수정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일부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 압력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심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좀 관세를 좀 인하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중에서 내구제 항목에 대한 물가 지수입니다. 증가 여론 아니고 전체적인 지수인데 사실 미국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 가장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내구제 항목입니다. 내구제 항목이 추세적으로 95년도부터 추세적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미국의 어떤 물가 자체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안정을 계속해서 물가 수준이 떨어졌냐 그동안 보게 되면 이 내구제 항목이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8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사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관세를 이제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저때부터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대 18년 3월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세를 부과하고 그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시찰을 두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있었겠죠. 그 후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코로나 영향도 일고 있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보면 분명히 앨런 재무장관도 인정을 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일 관세가 미국의 물가 압력에 사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국도 전 품목을 다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기술과 관련된 아주 하이테크와 관련된 쪽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관세이나 이 부분을 사실은 좀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못했으니까 또 다른 어떠한 보답을 좀 하는 어떠한 그러한 또 다른 선물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합의 자체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게 양측에서 물밑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일단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공급망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지금 공급망 차질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수반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더 해서 공급망의 교란을 사실은 더 일으켰을 때 그게 미국 경기에 과연 이제 좋을 거냐라는 어떤 고민이 사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금 뒤에도 요소수 얘기도 나오고 석탄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중 갈등 문제에서 사실은 원천은 사실 미중 갈등 문제로 따라가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호주와의 갈등이 빚어졌고 그래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안 하면서 중국이 지금 석탄 난에 사실은 하면서 요소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수출을 사실은 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에너지 이러한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여러 가지 자원 특히 시토류라든지 이러한 특히 최근에 첨단 제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무교화하면서 공급망 자체를 더 교란을 시켰을 때는 미국 경기에도 상당히 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 정도에서는 뭔가 좀 저점을 좀 찾고자 하는 어떤 양측의 이해관계가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서로 간에 좀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요소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에 정말 뉴스만 틀면 요소수 요소수 이야기인데 요소수 대란은 물론이고 요소 비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저는 오전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이제 차량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나 이것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중국 이야기까지 끌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소수 대란 상황은 결국에는 종착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제가 너무 큰 질문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이렇게 요소수에 대단히 풀릴다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 자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원안이 풀려나간다라고 하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풀려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대란을 사실은 겪은 부분 자체가 원천을 보면 사실은 이 공급망 차질이 사실은 좀 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일부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는 제가 요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지금 미국이 신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피고 있고 또 중국은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뭔가 미국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사실은 낀 사항들이고 또 지금 근한 중국이 2000년대부터 성장을 해서 한 2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하튼 지금 분업구조 자체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역회 자료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80% 넘는 품목 자체가 한 번 1,800개 품목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난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자동차 전기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차질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생산도 못하고 제가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정비소에 갔더니 수리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품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여파 그러니까 분업구조 자체가 워낙 지금 강하게 된 사항들이고 그래서 지금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지금 최근에 마그네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출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 생산의 상당 부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 자체는 국민 자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약간 무기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한테 항상 당해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중국도 뭔가 숨겨놓은 게 뭔가 있긴 하다라는 어떤 느낌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쪽에 어떤 영향까지 갈지는 사실은 좀 모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자동차 생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미국도 사실은 거기에 좀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팬데믹에 따른 병목경제현상 심화라는 키워드를 뽑아오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제 요소수를 한 가지 가지로 정리를 해오셨던데 이 내용도 한번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얘기는 많이들 얘기하신 거고 지금 공급망 차질을 하는 계속 얘기되는 이것들이 사실은 각종 부분에서 사실은 병목 현상 자체가 사실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급등 문제라든지 또 지금 3분기 전 세계 성장률 자체가 예상외로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게 3분기 상당히 좋을 거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안 좋은 특히 이제 9월달, 8월, 9월 지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서 한마디로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지표들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러한 병목 현상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봤던 게 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자동차 생산도 안 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소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나마 와서 제가 전망자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시장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조기 은퇴하시는 부분 이번 팬데믹 때문에 조기 은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로 이제 복귀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임금 상승으로 오고 이제 물류 차질로 오고 하는 또 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어떤 그런 공급 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저희 직원들이 우습게 여기로 요새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밤에 그 택시를 잡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요 그게 뭐 이렇게 수요도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관두신 분이 꽤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임금 상승으로 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 대부분 물류비 컨테이너 의지 미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오고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린플레이션 얘기들 많이 했죠 아직도 그거 영향 때문에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크게 오른 이러한 전상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미중 갈등의 여파 자체가 상당 부분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은 좀 왔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뭐 연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죠 물가 얘기할 때 뭐 결국 공급망 차질이 완화돼야 결국은 해결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위드 코로나 얘기를 사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활동의 어떤 정상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병막 경제 현상이 완화가 돼야 사실은 뭔가 원활하게 돌고 그것이 이제 물가로 결국 완화로 이어지고 뭐 그러기만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안정을 찾고 하는 이러한 것들 뭐 그래야 뭐 중국도 사실은 또 부양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병목 경제 현상 자체의 완화가 사실은 현실화 되느냐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에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상무님을 모셨으니까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날에는 등락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약간 500% 오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 관심이 많이 갔는데 500% 오른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은 그랬지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건 또 시 주석의 의지로 사실은 이제 된 거고 특히 이제 워낙 중국 기업들도 이제 순성 벤처 기업들이라고 봐야겠죠 스타트 기업들 자체가 자금 조달을 이제 해외에서 주로 이제 또 미국 시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줄이고 그게 우리나라는 국민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베이징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지금 후광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야 우리나라 회사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투자해서 어?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먹어야지 이건 것 같아 딱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동의 공동부유의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공동부유? 네 여기 투자하면 니네도 부자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결국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들 미국에서 하지 말고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육성해라 그럼 키워주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정확하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었기 때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 얘기를 하면 반증을 하면은 베이징 어뢰소에서 굉장히 그 붐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조금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결국 it 붐을 그때 옛날에 dj정부 때 일으켰듯이 그러한 것들 한편에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중국도 필요한 부분은 중국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디지털 경제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양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트기업 자체를 육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한편에 자금 조달을 맞았지만 내부적으로 조달을 해서 결국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국수적인 성향도 사실은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게 저희가 내부에서 분명히 중국의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해외로 특히 미국 시장으로 나가는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제적인 어떤 평가도 사실 좀 받아보고 또 경쟁력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중국 내부에서만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 일부 기업은 성장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칫 그것이 과열만 사실은 일으키고 별다른 소득이 없을 수도 사실이 있는 모럴 레저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우리가 홍다 사태도 요새도 그렇긴 하지만 항상 보면 이 회계 장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자체가 사실은 거의 담보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칫 또 이제 뭔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중국의 여러 가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러한 흐름 또 그게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어떤 얘기가 있지만 빅테크 규제하고 사교육 규제하고 특히 외국 교육 못 시키고 하는 이러한 국수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세국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항상 보면 국경 없이 모든 게 혁신적인 어떤 개념으로 사실은 가야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계속 틀어막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무리 그 시장 자체가 처음에 성공을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사실은 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 이효석 매니지스트님 혹시 못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그 경제 전망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부분을 관점을 잡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 질문이 있으신지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리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무님께서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그 사실 오늘 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조금 좀 자세한 얘기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받아본 정보 자체가 사실 제한적인 거에서 네 그래서 깊은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는 사항들인데 근데 최근 사실은 뭐 앞서 이제 윤조 센터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 모멘텀을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중국이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고 아까 지표를 보여드렸지만 상당 부분 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악화 1로에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년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라고 이제 비관적인 정망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이제 있는 사항들입니다 더구나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책을 좀 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자체가 여하튼 이 북경 동계올림픽을 앞두면서 이 소위 제로 코로나 방역을 사실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학에서 뭐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 뭐 몇십만 명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와 그 정도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한 방역 조치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들고 뭔가 부양을 할 수는 없거든요 몽골을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게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헝다 문제도 사실은 뭐 간신히 지금 이자를 계속해서 지불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사실은 좀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도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좀 난간에 사실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국내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최근에 뭐 화두가 되고 있는지 뭐 화두라고 미국 주식시장보다 워낙 사실은 지금 밑돌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부담인데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기대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우려는 이게 3월달처럼 뭔가 좀 싸우는 듯한 분위기였으면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의 어떤 차별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조금 계기점이 오늘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장은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최소한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자체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이순에서 좀 봉합시켜 나간다고 하면 해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조금 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이 말씀드린 디지털 경제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한테 썩 달가운 예수는 아니면 지난번에 중국 동해안에 원자로를 짓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발전소와 관련된 규모 자체도 기간이 큰 기간이긴 하지만 5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5조 위안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투자도 사실은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연말까지 이러한 미중 갈등 특히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연장하는 분위기로 조금 간다든지 또 이제 어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여하튼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저도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비유가 자체가 썩 좋은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사실은 조금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부분은 경계는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바닥 근처에 온 것이 아니라는 쪽에서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무님 네. 뭐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위안화를 보여드렸지만 여하튼 저 위안화 흐름 자체가 여하튼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우려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사실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환기자는 게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러한 어떤 지표 뭐 이러한 쪽에서 조금 위안거리를 좀 참을 수 있다 그런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채팅창에 진이유님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영 상무님의 완전 팬이시라고 아침마다 상무님 보고서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팬분이신데요. 시장을 바라보시는 날카로운 인사이트와 세상을 바라보신 따뜻한 시선에 완전 팬이라는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극찬이네요. 저도 오늘 그 인사이트와 따뜻한 시선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이 시간은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